퇴근길 통근버스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직장 동료들이 합심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버스 한 대가 소방서 앞에 멈춰 섭니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다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소방대원들이 다급히 밖으로 나옵니다. 버스 안에는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은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촉각을 납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 이어집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직장 동료들은 119 신고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통근 버스 기사는 주저없이 가장 가까운 소방서로 향했습니다. 신속한 응급 조치 덕에 남성의 심장은 10여 분 만에 다시 뛰었습니다. 이후 병원에 옮겨져 회복 중입니다. CPR하신 동료분들하고 또 소방서로 바로 운전해서 버스 운전하신 운전자분, 전문적으로 응급처치한 구급대원분들이 한 생명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정국진입니다. .